홀에 걸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거 시간은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업로드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캡틴 두 팀이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캡틴 두 사람 너무 못해 진짜 캡틴한테 왜 그래 아 인간적으로 너무 못해 500인데 왜요? 딱 500인 어디 갔지? 뒤에 어디 갔어요? 안녕하세요 부케 하러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상 좀 받아줘요 진짜 짜증나게 아 인상에 좋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루쩡이 님이 힐러 유저인데 만장님이 딜러하네 저요? 왜요? 저분이 딜러... 힐러 유저인데 아프보다 루슈가 몬스터야 루슈 승률이 뭐? 그거 리퍼시죠 리퍼? 카레 장애인 아 리퍼라고? 만장님이 아니면 탱커 하시고 그 신드롬 님이 겐지 하시던가 아 매워 나 못 먹을게요 우타포 끊으면 어?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어... 잘 맞추네 딱 보니까 알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타포 끊으면 아 당연한 거 아냐? 정글에 봐야지 어? 어? 아 근데 정크렛이 저렇게 많이 하지? 나 진짜 나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이거 얼마 못한 건데요? 하하하하 저는 올리 정크렛만 하고 싶은데 왜 탱커는 누가 아이 3딜도 좋습니다 여러분 대회에서도 3딜 나와요? 어이 잠깐만 맥크를 따 볼게 맥크를 따 볼게 맥크를 따 볼게 아니 조합이 왜 이러냐고 우리 탱커 워팽이에요 하필 하필 로드호그 론 쪽방 하라 하라 떴어요 하필 제가 할게요 하라 하필 에이 아깝다 로드호그 서버실 로드호그 서버실 간다 우리 눈쟁이 공중 파격기 중 어이 맥크를 따 있어요 뒤에 뒤에 맥크리 뒤에 있네? 뒤에 다 있어요 아니 이거 모텍이라니깐요 우리 아 맥크리 저기 있었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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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싶어 나랑 자리에 한 번만 가자 한 번 해보죠 한 번 더 마시네 아니 뭐 하나를 좀 양보 좀 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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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호그한테 그런 거 같아 끌려가지고 하필 나 공 70퍼 하필 하필 71퍼 나이스 하필 나랑 지리아랑 나랑 지리아랑 가자 나랑 지리아랑 가자 나랑 지리아랑 하필 아 맥크리인 2층에 있다 정면에게 카드컹 뛰어 2층 뛰어 자아 피해 파라 파라 뽕 자리아게 피 자리아게 피 2층 자리아게 피 2층 공이 맺죠? 다시 로이시오 다운? 로드그래프 빠졌고 상대의 로이시오 없어요 자리야 뒤져라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파라마피 파라마피 뒤에 파라마피 뒤에 파라마피 파라마피에요 뒤에 뒤 뒤 한투빼줘요 한투빼줘요 뺄게요 뺄게요 슬레이스 할게요 자리야 자리야 빨게요 오! 메그리 너무 잘 쏜다 메그리 내려온다 돼지뽕 돼지뽕 루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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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치유불가 돼지 치유불가로 반피이야 돼지 치유불가 돼지 치유불가 크래미는 돼지 잡아줘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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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깊다 오 저거 오 으음 아우는 왜 게임하자 응 치유 좀 해줘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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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빈 싸우고 있어요 바꿔줄게 몰라 바꿔줄까 빨리 말해봐 뭘로 바꿔줄까 아나 수면치 빠졌고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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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맥크리 바라주거 그냥 개발 아나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겐지 잡았어 아 뭐야 아 맥킬 맥킬 겐지 나왔어요 상대에 맥크리 빼고 겐지 나옴 오케이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파라 파라 뒤에 뒤에 위에 파라 반피 파라필 파라 다리 파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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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필이었어요 마지막에 상대 하나 없고 파라필 아직 꺼 파라컷 파라컷 나이스 궁극기 썼죠 저기 네 어 상대 방금 비치고 유시오 방피 유시오 방피 잘해 방피 안 와봐야지 뭘 유상품을 벗고 유시오 방피 겐지 다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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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 하물 밀고 자리야 필 자리야 필 잘했어요 잘해버렸어 내가 내가 잘했어 잘했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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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라 안 들어가 원숭이 개피 발사왜 있어 발사를 왜 있어 뭘 할 줄 알겠어 발사할 수 있어 발사할 수 있어 상관이 있어 이거 상관이 있어 겐지 빠져나간다 오른쪽에 한 명 들어갔는데 아나인가 겐지네 어 애들 밀러가요 원숭이님 아니 근데 나 한 번 잘렸는데 왜 그래 그런 거 하지 말아 앞으로 하지 말자고 아무튼 아니 겐지 야야야 큰일 났다 살려줄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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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안녕하세요 가자 이번에 하이눈드로 가자 나노하이눈 나도 살려줘 왜 트위치 채팅이 안나오지 나노하이눈 가자 나노하이눈 힐드 줘야돼 맥리한트 힐드 지금 안 된다 지금 안 돼 트위치 채팅이 안나오 뒤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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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방도 빠졌지 가자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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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니까 하나 잡으러 감 편담해야지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나 잡으러 갑 자리야도 있어 밑에 1 플러스와 2 2 1 1 2 0 플러스와 200 플러스와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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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아베 자리야 오른쪽 방 자리야 자리야밭 자리야밭 자리야 수루실드 빠졌고 산과밭 상대수 비트 아우 오오오 윈성에 윈성 윈성와났네 윈성와났네 윈성와났나 원수기 다운? 원수기 다운? 파라 아 뭐야 파라 아닌데? 겐지 봉 겐지 봉 겐지 다운 파라 오른쪽 위 파라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아나하고 파라 파라 재웠어 오른쪽 다리야 오른쪽 다리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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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망치 맨 겐지 자리야 재웠어 야 평홍에 홍홍에 저클해 저클해도 홍홍에 개꿀인거 같은데 이거? 파라 피해 파라 피해 상대 하나 다운 라인 개피 아이고 자리야 더 걸렸다 겐지 겐지 혼자 겐지 혼자 나이스 뽕 어땠냐 아 뽕 좋았는데 내가 아 왜 고마워요 뒤에 있었어가지고 아 필수 서버에서 정클의 190 치고 있어요 아 제가 감사하죠 영롱 받으시는 분만 해도 제가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알아요 제가 맥크리 했는데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내가 맥크리였어 내가 맥크리였어 이거 원숭이였잖아요 내가 맥이였는데 와우 내가 맥크리였는데요 맥크리요 오케이 제가 작은 맥크리였는데요 아니 너무 작은데요 아 예 아 배불러요 여러분 하아 라인 넣어도 괜찮지 않나 이거 뭐 라인 없어도 괜찮아요 뭐 없어도 뭐 잘하시는거 잘하시는거 제가 라인 할까요 민트해도 되고 다 잘하실거야 맥님 저랑 여기와요 여기 맥님 바로 조금부터 싸워줘요 한번만 말 들어줘 어디 어디 여기 바로 여기 제 옆으로 와서 다 조금대로 내려와요 바로 거기서부터 막으니까 계속 잘려서 내가 오늘 한 세번인가 그랬어요 집으로 좀 더 그니까 님 옆에 있어달라고 네 여기 여기 여기서 뛰는거 같이 잡아달라고 버디가드 아 버디가드 라인님이랑 자리 아니면 저기 바닥으로 정태님을 알아봐 저 뭐 알았어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냥 다같이 있다가 아나가 내려오는게 더 나아보이는데 그냥 아나는 내려가줘 아나 내려가면 안되요 아나 내려오면 아나는 한번 내려가면 자리잡기가 힘들어요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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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들어올 구멍이 너무 많다니까 저기 아나 어디서 버디가드 해줄게 근데 괜히 챙겨내는거 상관타 맞아도 몰라 예 하하 내 뒤로 오겠나 파라 또 나왔다 파라있다 플래 잘릴거 같은데 이거 로드있어요 로드로드로드 나이스 와 오르메 파라가 떨어뜨릴거 같아 있어서 그냥 화물 미네 얘들 뒤로 빠질께요 오구 재웠어요 오구 재웠어요 나이스요 깨우 깨웠어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 겐지 있어요 겐지 파라 깨지 파라 깨지 파라 깨지 파라 떨어졌어 아나 떨어졌어 예 겐지 필 빠졌어요 맥킹 제 옆에 이래서 와줘야돼요 아기아기 파라를 잡아줘야돼요 알겠어요 파라다운 나이스 여기가 파라를 잡아 뭐야 오른쪽 안에 오른쪽 안에 맥크리 겐지 겐지 화가 오른쪽 안에 룬성버지인데 룬시우 다운 오른쪽 안에 오른쪽 안에 룬성버지인데 잡아 잡아 이거 잡아 확인 확인 안 보일게 이리 내려가는데 아 여기 아니었어 이쪽으로 왔네 이거 내꺼야 아 내꺼야 오예 흰쟁이들 오 위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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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우리 아나님 너무 아픈데 앞 포지션이 파라 피 딱 1 파라 피 딱 1 파라 피 1이 뭐 겐지 스킬 없어요 우아 나 죽겠다 겐지 겐지 뒤 아이고 우리 아이고 괜찮아 뽕뽕뽕 뽕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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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로드를 빼고 원숭이 나왔네 아 아 겐지를 왜 못 맞히니 아 알았어요 원숭이한테 계속 물리게 해 나 죽었어 죽었어 원숭이 갔지 아 왜 왜 왜 나 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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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잘한거 같은데 원숭이 사바세 와 맥크리 나 봤다 에이 저건 다 하지 맥크리 지렸어 방금 저건 다 하지 당황 안하고 택하게 에이핑 좋았어 안 되겠다 아 나 2층 다시 머그 아 드립이 진짜 떨린다네 위로온다 위로 위로 위로와요 겐지 만삭 빠졌고 겐지 스킬 없고 어이구 일단 팔았다 일단 팔았다 아 나 맥 살리는거 진짜 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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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필 나필 아 나 이번에 내가 이리로와 겐지 객 나왔다 나 왔어 괜찮아 이츠빈 이거 내기 피가 재밌겠어 에페페 방패치워 방패치워 너 더 포죽한거야 이리와 은수만 태어나 그럼 나노메킬을 야 아다아 다 나노메킬 2층 잡아 원숭이 혼자 들어왔어요. 감각 부숴줘요. 알죠. 감각 부숴줘요. 야 우리가 훨씬 잘하는 거 아닌데? 안 하죠. 내가 뒤로 오게나. 정크래쉬. 정크가 파라색 거다니는데? 사세진이랑 다르다. 사세진이랑 다르다. 사세진이랑 다르다. 사세진이랑 다르다. 사세진이도 다르다. 사세진이도 다르다. 사세진이도 다르다. 사세진이도 다르다. 나는 너무 호통을 안 해요. 우성이랑 달라 우성이랑. 멘탈이 안 좋아. 멘탈도 안 좋았어. 소통을 안 해. 하 그렇긴 해. 뒤에 파라 다시 왔어. 파라와갖고. 오른쪽으로 물려고 하는데? 다같이. 내려가자. 내려가자. 뽕. 매트리 어디있어 매트리. 우리 정크래기 물렸어요. 나이피 나이피였어. 나이피였어. 겐지 뒤에 있어요? 나이피였어. 어이. 내가 죽을 것 같고. 한 번 빼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뺐다가. 뭐 주작이야. 아 나 캔 끄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불쌍하다. 한 번 주자. 나 성캔 끄고 있었네. 흠. 리스포 보인 거 빨리 빼. 리스포 보인 거 바로 빼. 리스포 보인 거 바로 빼. 리스포 보인 거. 리스포 보인 거 바로 빼. 아 나 죽겠다. 내가 못 뺐다. 이거 파라 위에 있는데? 리스포 보인 거 그ank의 Chablioni me war. 아 장 decided 많이 빅 협상자들. 뺐다 하자. 원숭이 덕 걸렸다. 죽었어. 정클레 뭉개졌어요? 뭉개지면서 같이 갔어. 덮쳐 덮쳐. 그냥 들어가. 방금 줄게. 너 하란 말이야. 이거 빠공 빠공 빠공. 아니네. 견지 피해. 견지 피해. 아이고. 못 쏘야 저거. 견지 조개 피인데. 견지 잡음. 아 근데 오른쪽 위에 파라하우자. 오른쪽 위에 파라하우자 다 피해. 아이고. 루시우 싸우길 거래. 나 성향이 있거든. 좀 더 짜볼래? 라인 붙여. 라인 붙여 가서. 오른쪽 두세요. 오른쪽 파라 오른쪽 파라. 나이스.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아 지붕에 지붕에 파라. 지붕에 있구나. 루시우 뒤에 있고. 루시우 뒤에 왼쪽. 죽였다. 나이스. 태웠어. 와봐 와봐 와봐. 와 겁나 잘해 하나. 나이스. 아 진짜 아나 파이 개호질이야. 진정합니다. 아나 못난다니까. 아까 시작하자마자 말 안했어? 말했지 말했지. 각공원이야 아나는 각공원인데. 각공원이야 각공원이야. 어 쟤네 아나 없는데. 어 아나 뺐다. 아나 빼고 맥크리 나왔어. 아 어떻게 맥크리 접으세요. 아 이거 파라 영계 들어올 것 같은데. 자리하라 자리하라. 어. 히쳐있지 말자. 히쳐있지 말자. 우리 망크 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맥축 났다. 맥축 났다. 맥축 났다. 맥일러 나와봐. 아 안돼. 미안해. 조금 맥. 오른쪽 위에. 오. 창이 창이. 와. 창이 창이. 창이 창이. 불쌍하니깐. 불쌍하니깐. 이걸로есс이 안 좋은데. 마이콜 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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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 몸이야. 나 못 비누지. 나.. 이승 기겟들 했어. 나 못 비누지. instig UC기 pag났어. 아 나 못 비누지. 히쳐 자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넘쳐서. 겉할래. 아 이거 픽 다 빠지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상거점은 그냥 잡툴. 상거점은 더 좋아져. 이게 어디 있을까? 방금 안되면 아나님이 마지막에 구우면 아니 쟤네도 쟤네 하나 없어 아 나한테 상대 하나 바꿨어요 다시 파라 궁없고 이번에는 겐지뽕 들어올거 같은데 오오 이속 켜봐 이속 켜봐 이속 켜봐 이속 켜고 덮쳐야겠는데 호그 왼쪽 아 호그 오른쪽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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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위에 파라 파라 한대 킬 파라 스킬 없어야돼 파라 저거 다 빼야돼 나 속도 좀 빼야돼 아 나 빨리 빼야돼 파라 잡을거라고 어 얘들 오고있어 아 못잡았어 나이스 겐지한테는 폭탄이 딱 라인 나왔어요 아 내가 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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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정크라이 어디갔어 뒤에 뒤에 위에 위에 파라 위에 파라 안 돼 펄었어 겐지궁 뽕뽕겐지 뽕겐지 뭐야 우시오 하나물 껐어 아니야 아니야 겐지 저 아다리꺼 나 봤어 오케이 오케이 아 놓친거 못닌거니까 오케이 야 왔어 야 화벌 막치 리돌라 저 함범 가, 지휘 흘러야돼 나 살려줘줘 라인 라인 살려줘 라인 살려줘 살렸어 라인 살려줘 라인 계피 가자 아 이 새끼들아 내려와 안 보여 아 이 새끼들아 자리아 계피 자리아 계피야 말했어 자리아 계피라고 하나 차에 휘고져버리고 죄송합니다 라인이 너무 잘해버리고 죄송합니다 안 김어티 안 김어티 하이라이트 납니까? 하이라이트 납니까? 하이라이트는 안하지 하이라이트 정평력 잘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깜짝 아 여기 와우 오 해골차는 속도가 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야시야 이거니 이거 마지막은 아 저거 잡았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아마비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한방에 회사 땄어야 했는데 아..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승하세요 내 중간에 캠을 안 켜고 했었구나 아까 전에 배틀넥 그거 보여준다고 캠 끄고 나서 안 켜놨었네 닥터